호납훈련 컨설팅 먼저 호납훈련 컨설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호납훈련 컨설팅이란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훈련 방법을 융합한 호납훈련 과정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호납훈련 과정 개설과 함께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과정 운영 모니터링을 하며 이를 통해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기관 대상 혼합훈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이 수행기관이 되며 컨설팅 대상 기관이 스텝을 활용하는 기관일 경우에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이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혼합훈련 도입 예정이거나 검토 중인 경우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전이나 운영 중 혹은 운영 후에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훈련 과정을 처음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최초 1회 적극 권장으로 컨설팅 신청 대상이 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 지원이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합훈련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혼합훈련을 처음 운영하는 기관은 개설 일주일 전까지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 혼합훈련 운영 기본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유형은 개별 컨설팅과 그룹 컨설팅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개별 컨설팅은 한 개 훈련기관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그룹 컨설팅은 두 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일정을 맞춰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컨설팅 방법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컨설팅, 심평원 방문 컨설팅, 훈련기관 현장 컨설팅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유형까지 끝나서 실제로 컨설팅을 받게 될 경우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컨설팅 신청을 하면 심평원에서 컨설팅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러고 나서 컨설팅 배정을 하고 담당 컨설턴트는 훈련기관을 방문하거나 훈련기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컨설팅 수행 후 마지막으로 훈련기관의 컨설팅 만족도 평가를 끝으로 컨설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영역 및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컨설팅 영역으로는 혼합훈련 도입, 과정개발 및 설계, 훈련 운영, 콘텐츠 개발 등의 영역이 있으며 훈련기관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영역별 컨설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훈련 기초 컨설팅 영역에서는 혼합훈련 목적과 함께 참여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세부 사항으로는 혼합훈련 제도와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 혼합훈련 과정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며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LMS 구축 형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합니다. 훈련기관 현황에 맞는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합니다. 과정 설계 컨설팅 영역에서는 혼합훈련 과정 구성과 원격 교과목 재량학습 활동 설계를 지원하며 평가 방법 설계도 지원을 하는데요. 직종별로 실시하며 재량학습 활동 및 평가 방법 설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혼합훈련 과정 개발 운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 개발, 검수 단계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제작 환경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데요.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점검하고 영상 촬영, 편집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스토리보드 등의 콘텐츠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품질의 재고를 위해 샘플 콘텐츠 검토를 실시하여 피드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영역에서는 혼합훈련 운영 현황과 컨설팅 적용에 따른 주요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재진입 시 필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OT와 운영 계획 및 시간표 구성 방안의 지원이 가능하며 LMS 등 원격 훈련 개설 준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고 원격 훈련 담당 교, 강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MS 활용 모니터링과 더불어 훈련생 진도와 학습관리 고충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훈련 운영 역량 컨설팅 영역에서는 진입부터 품질 관리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합훈련 컨설팅의 정의와 함께 컨설팅 영역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컨설팅 영역 외에도 혼합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컨설팅으로만 만족해하지 마시고 최상의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훈련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혼합훈련 컨설팅까지의 훈련기관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